아시아팀의 점심 메뉴는 부산의 별미, 밀면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쫄깃한 면발과 시원한 육수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데요. 저는 밀면이 안 먹거든요. 밀면. 물, 비빔 하나씩. 작은 거. 만두도 추가할까요? 만두 할까? 저 이모, 만두도 하나 주세요. 네. 먹을 때는 머리를 쪼매고. 내가 이걸로 잘라 드리겠습니다. 아, 잘라야 돼? 이거 잘라야 돼. 아, 차가운 거야? 어. 이거 비빔이 짱이에요. 아, 진짜? 그걸 빨리 얘기해 주지. 어? 아, 맛있겠다. 이거 먹었다. 괜찮다. 맛있어. 오케이. 오, 좋 tus구林. 으mak. 커버. hours.